꿈새 한가을 꿈새 한가을 셋째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라는 주제로 꿈새 한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셋째 날을 맞아 성도님들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시고 이곳에 친히 인지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시는 김 목사님과 여디디아 찬양팀의 찬양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위해 섬겨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리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풍빛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을 찬송하렐루야 할렐루야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별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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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풍빛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별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영혼의 그 흙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고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은 그 이상의 영원 영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소산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배로다 나의 보바를 개대여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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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로 하늘 위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넘쳐남을 주의 금곡을 바릅니다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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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로 평화 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 평화로 평화로 영원토록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위에 험한 길 이 땅위에 험한 길 이 땅위에 험한 길 가는 도라 참된 평화가 평화가 어디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삼아 참 평화를 우리의 평화 평화로다 영산 영하 영와로 나 나 나를 위에서 내려오네 나 사랑의 불가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말씀을 전해주는 김기호 목사님과 보육교구와 원사회 찬양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예방 주변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기호 목사님 오육교구와 어제 찬양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김기호 목사님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더욱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륙교구와 권사회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향해 활짝 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육교구와 권사회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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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 한글자막 우리 김기호 목사님은 바이올라 대학교 대학원에서 기독교 변증학 우리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같이 한번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보내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고 돌아가신 것 우리가 감사해서 주님께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사랑을 올려드리며 또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선용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은혜가 있게 하시며 또한 성도에게 기원 하나님 은총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 성락 성절괴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서울을 복음하고 대한민국을 전도하고 다음 세대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붙도록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정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샬롬 주의 평안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3년 전에 저희 학교에 우리 지영은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인도해 주신 부흥 사경이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참 귀한 은혜를 그때 받았고요 지금까지도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의 여운 부흥 사경의 여운이 사실 남아 있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것처럼 한동대학교를 섬기고 있는 김기호 목사입니다 한동대학교 와보셨나요? 지금은 오기에 아주 편합니다 KTX를 타면 2시간 15분이면 영일만항이 보이는 포항역에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바닷가 옆에 한동대학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한동대학교를 제가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하면 한동대학교의 이름을 왜 한동이라고 지은 줄 아 혹시 아십니까? 한동대학교 한국의 동쪽에 있으니까 한동대학교이기도 하죠 95년대 학교가 처음 개교되었을 때 믿음을 가진 과학자들이 모여서 다음 세대 청년들을 키우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건물 딱 두 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에 와보시면 총장실이 있는 현동을 와 강의실로 사용되었던 느해미아 올 두 동에서 학교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저희는 삼성같은 큰 재단이 없습니다 그래 늘 매년 매년 후원이 생기고 돈이 모이면 건물을 1년에 한동씩 지어서 한동대학교인데요 2년 전에도 저희 학교에 한 장노님이 연락을 해 오셨어요 학교를 방문하시겠다고 그 이유는 뭐냐면 돌아가실 때까지 매년 1억 원씩 장학금을 내시겠다라는 그런 연락을 주셨습니다 장학금은 좋은 거니까 또 종장실도 좋아하고 저희 교복실도 좋아하고 이제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왜? 단서조항이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세를 여쭤보았더니 아흔이 되신 겁니다 그때부터 저의 기도 제목은 바뀌었어요 주님 이분은 아브라함 나이까지는 사셔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사신 줄 아시죠? 그 정도는 돼야 우리 한동대학교도 든든하고 이분도 또 기여하는 보람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학교에 오셔서 체포를 드리고 교정을 거닐면서 인사를 잘하는 한동의 청년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된 거죠 1억 원을 내시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올라가실 때에는 100배가 되었습니다 내가 100억 원을 내가 장학금으로 내겠습니다 라고 내신 거죠 그래서 저희 학교는 또다시 하나의 건물 또 한동을 지을 수가 있어서 한동의 전설 그렇게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의 꿈은 건물을 짓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공부해서 나물 주는 학생들을 키우는 일 Why not change the world? 정말 세상을 보금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청년들을 키워내는 일이 한동의 꿈이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꿈이기도 하고 우리 성낙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한 대한민국을 전도하고 서울시를 보금하는 비전도 동일한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잡으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눈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음 세대를 위한 눈물 제목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이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날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날이 학자에 따라서는 주 28년 혹은 32년 뭐 이야기하지만 아무튼 어느 쪽이든 관계없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성문 밖에 있었던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신 그런 장면이 오늘 기록이 쭉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처음 절 26절을 바라보시면 처음 등장인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두 번째 등장인물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미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술 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는 그 날인데 처음 만났던 사람이 구레네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서 올라왔던 유대인 순례자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그런 사람이 올라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장면이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시몬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고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우연치 않게 그 사건에 끼어든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의 군병은 피지배 식민지 백성들을 약 2km 정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권한인들이 있었는데 한 젊은 사람을 지목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는 예수님을 도와서 함께 지고 갈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우연히 주님을 만난 것 같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라는 영화를 바라보신 이 장면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독판에 나와 있는 그러한 장면이고 영화관에 상용될 때는 생략된 그러한 장면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우연히 목격을 하게 되었고 잠깐 서 있을 때 로마 군병의 그 포각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죠 그때 이제 자기가 지목당하면서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라고 얘기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이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무죄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를 루포에게 따라온 아들 루포가 있었는데 잠깐 여기서 기다려라 딴 데 가지 마라 라는 당부를 하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는 장면이 영화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이기도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그런 사람은 사실 그의 인생에 자세히 나와있지 않지만 그의 아들과 그의 아내에 대해서는 초대교회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의 아내는 루포의 어머니죠 루포가 아들이니까 로마서 16장에 설명하기를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의 어머니가 이 루포의 어머니 곧 시몬의 아내가 되는 것이지요 루프로 또한 당시의 리비아 지역에 목사님으로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핏박이 시절에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지만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가정이 변화가 되어서 자신의 아내는 핏박의 시기에 사도가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자신의 아들은 핏박의 시기에 지역의 교회들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지도자로 자라나게 된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핏박의 시대에 아직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핏박 받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만 핏박의 시대에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등장인물이 슬피 울며 따르던 에루살렘의 여인들인데요 주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에루살렘의 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에루살렘의 여인들이 왜 주님을 향하여 눈물을 터뜨리고 울고 있는 것일까요 마치 시몬이 아직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나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오며 슬피 울던 여인들도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아직 아닙니다 다만 감성이 깊은 여성들이어서 그리고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울던 동정의 눈물을 뿌리던 사람이었다 라는 것이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제법 많이 되지 않습니까 보통 종교 인구를 통계해 낸 걸 바라보게 되면 한 20%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 정말 그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까 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프린스톤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을 때에 제가 매주 산책하던 코스가 있습니다 학교 앞에 묘지가 있구요 묘지에 프린스톤 대학교에 역대 총장님들 묘역이 있거든요 16대 총장님까지 제가 공부할 때 앞에 있었는데 그분의 세 번째 위치에 3대 총장님으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의 묘지를 매번 방문을 하면서 그분의 설교를 늘 떠올리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분의 설교 미국의 대각성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 유대한 설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이라는 그런 제목의 설교를 제가 늘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무덤덤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꼭 구레메사람 시몬처럼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여인들처럼 때로 동정의 눈물을 흘릴지라도 아주 본질상 정확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본성이 자신의 본성이 독거미나 독사보다 더 독날하고 악하다라는 것을 자신의 자신의 마음이 독사보다 독거미보다 더 악하다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둔감하고 무덤덤하게 반응한다 라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과도 귀한 도전을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하는 그 순간 십자가의 그 길은 우리가 불쌍하다고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사실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예언이 몇 개가 있을까요 예언이 예언이 참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언이 성취되는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개시된 말씀 역사와 국가와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추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신구약성경의 약 존 페이턴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1817개 예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817개 예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그 중에 191개가 있습니다 초림하시는 예수님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장면까지 136개 예언이 있거든요 오늘은 초림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날을 장식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 십자가의 길은 구약성경의 예언된 길입니다 예언된 길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의 죽음은 당시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에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또는 실패자의 길처럼 보여질 수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여 설명하기로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 징벌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가 죄가 많은가 보다 저가 미움을 많이 받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오해하기 쉽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예언하신 대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공생의 가운데서도 그 길을 친히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메시아 시편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구약성경에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과 연결된 예언들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언된 죽음의 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은 그 길로 가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이지요 그러나 십자가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되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치시는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기쁨을 내가 충만하게 할 거다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거다 이 충만이라는 그런 말은 영어로는 complete거든요 Your joy will be completed 내가 내 기쁨을 너희한테 주게 되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십자가의 길을 눈앞에 두시고 주님은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이고 인류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만드는 그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던 주님은 메시아이니까 그 마음의 기쁨이 가득했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귀한 그 은혜를 분명히 얻어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결핵을 앓고 있었거든요 폐결핵을 앓고 있었는데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서 교회를 홀로 나갈 때예요 때로 꾸중도 듣고 때로 기도한다고 혼나기도 하고 또 성경을 얻어오면 집에서 불태우고 뭐 이런 그런 아주 힘든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이제 병에 걸려서 있었고요 제가 중학생 2학년이었는데 사실은 뭐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병 때문에 주님 앞에 깊이 나와 기도했을 때에 주님 내 병을 고쳐주셔서 믿지 않는 우리 내 부모님과 내 할머니 할아버지 내 가족을 전도하는 그러한 도구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면서 주님께 정말 열심히 주님이 매달려 기도했을 때 제가 성탄절 전날의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예배 같지 않았고 갑자기 찬양할 때 하늘이 열린 것처럼 영감 있는 예배가 나를 감싸 안았고요 주님이 꼭 나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제가 포근한 그 주의 은혜 가운데 쌓여 있는데 갑자기 내 죄가 무겁게 느껴지는 거 얼마나 죄가 무겁게 느껴지는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죄가 정말 무겁고 붉고 검게 느껴지고 숨을 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예수님은 내가 무엇인데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창에 찔려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일까 이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는 시간들을 1시간 20분 정도를 가졌거든 예배 끝날 때까지 울고 또 우는 거예요 내 죄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죄에 사는 십자가가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왔기 때문에 울고 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평생 처음 경험해 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 가운데에서 음성 하나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 병이 나았다 라는 음성이 들려오면서 저는 그날부터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십자가에서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어떠한 능력이냐 우리 죄를 사하는 능력이고 우리의 질구를 주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회복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치유를 얻을 수 있는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십자가에 담겨있다 라는 우리 분명히 알고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해 울지 말라 하셨던 또 다른 메시지는 동적인 눈물은 흘리지 말라는 거죠 동적인 눈물 십자가는 인류가 기뻐하고 요한계시로 바라보게 되면 죽임당한 어린 양을 세세토록 찬양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엄청난 사건이었고 우리는 아픈 사람들이 통증 때문에 울지언정 약 때문에 울지는 않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약이죠 구원의 메시지이죠 구원의 은총이죠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나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다음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추건합니다 여러분 그럼 주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잠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다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가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 우린 내 자녀가 너무나 예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양상 우리 자신들이 각각 모범적인 시민이기도 하고 아주 가정에 아빠와 엄마로서 아주 좋은 그런 선량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처럼 내 내면을 비추게 되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또 사실은 자각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몇 해 전에 한동 영어 캠프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애들 설교가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도입 부분을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가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와 너 정말 잘생겼다 너 정말 예쁘네 너 누구 닮아서 최대한 이런 표정을 지면서 설교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애들이 그러면 엄마야 아빠 얘기하면 칭찬을 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이런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해서 이제 나갔거든요 그대로 이제 했습니다 와 너 정말 잘생겼네 아주 핸섬해 와 너 정말 멋지다 너 누구 닮았니? 애들이 막 엄마야 아빠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이제 또 유도를 했죠 정말 좋지? 행복하지? 한 백여명 애들이 모여있는데 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백명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아니요 아니요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래서 그날은 설교가 엉망이 됐습니다 사실은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왜 아니라고 물어봐 왜 너는 아니라고 생각하니? 왜 기뻐하지 않니? 자꾸 성질을 부려요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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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질 부리는다는 거죠 왜 성질을 부리는 것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자녀에게 육박 지르는 것일까? 왜 공부하러 강요하는 것일까? 무엇 때문일까? 우리는 자녀를 위해 행복이라고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자녀의 커리어를 쌓아주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교육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사실 오염된 것이지요 죄가 가운데 오염된 것이지요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려고 우리가 때로 모순된 행동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죄가 내 마음 가운데 있고 죄가 다음 세대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부모를 하나님이 주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쉬마라는 교육을 주셨던 것처럼 아침에도 저녁에도 죄의 말씀을 들려주며 신앙 교육을 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땅한 역할인데 우리 부모가 좋은 역할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강연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쓴뿌리를 자녀에게 남겨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 세대가 이런 불씨를 가지는 그런 모습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우수하서 24장 15절을 바라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쉑의 언약인데요 여우수하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와를 섬기겠다 너희도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모세 이후의 이 세대입니다 기적으로 유단강을 건너왔고 가난에 정착하게 되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여우수하가 인생을 떠나기도 전에 그들은 가난한 땅의 신들을 섬기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절기 때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안식일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평소의 삶 가운데는 그들은 가난의 바할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 일에 동참하는 마음들을 가졌으니까 여우수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 건너온 신들을 섬기든지 오직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가 오늘날 선택하라는 것을 분명하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신앙이 혼합되었을까요 사실은 가난한 땅에 정착하고 나니까 사실은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광야에 살 때는 집이 텐트에요 텐트 그렇죠 그러나 가난한 땅에 정착하고 나니까 돌로 만든 집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을 건축하거나 돌로 된 건축하는 것도 집을 지어본 사람이 짓는 것이겠죠 당시에 위대한 건축수를 가졌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여리고에 있는 우리가 기둥들이라든지 건물의 잔재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은 아주 뛰어난 건축수를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들과 그렇게 공존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겠죠 넓은 평야들이 포함되어 있는 가난한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 살 때에는 그들은 유목민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땅에 들어오고 나니까 농사를 짓는 것이 필요한데 농사를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저에게 논을 백마지기를 주어도 저는 농사를 못 짓습니다 농사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내지도 아니하고 그들은 대충대충하고 나머지는 공존하면서 노예로 부리면서 일을 시키면서 기업의 이득을 얻으려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만문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우리가 자녀를 윽박질러던 그 모든 것들은 너의 인생을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하기 위해서는 주일날 교회 가지 않아도 돼요 고3이 되게 되면 학원과 겹치면 예배를 빼먹어도 돼요 그건 교회 재직들의 자녀들을 저희가 서베이 해본 거거든요 서베이 학원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고3이 되어서 47%는 교회를 안 가도 된다고 그렇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어른들은 가난한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불입고기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나라가 어렵고 가난하니까 우리는 밤새워 기도하고 처리하고 때로 금식하면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우리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또 그렇게 이루게 해 주셨죠 자녀에게는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보니까 돈이 필요하고 살아보니까 학벌이 필요하고 살아보니까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얻으려고 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추위날 교회 안 가도 돼 예배 빼먹어도 괜찮아 고3 끝나고 나면 대학 가서 예배를 다녀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도학교에 말고 다른 교회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학교에 말고 근데 대학교에 그렇게 아이들이 가잖아요 고등학교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등록되어 있다가 4년 동안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대학교를 다니면서 75% 대학생들 보금화율이 우리가 조사해 보면 3%가 채 되지 않습니다 3%가 100명 중에 3명만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거든요 18살부터 26살까지 청년들 세대의 기독교인들은 인구조사에 의하면 12%예요 근데 12명이 잡히지를 않아요 대학 사역할 때에 3명만 잡히거든요 나머지 9명은 떠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일종의 가나한 신자 가나한 신자 한국교회의 가나한 신자 가나한 신자는 거꾸라면 안 나가죠 옛날은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안 나가는 사람이 가나한 신자인데 가나한 신자 비율 통계가 무려 23% 천만 명 잡으면 약 200만 명 정도는 가나한 성도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무교회주의자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으로 변화가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재물을 선택하게 하고 죄가 성공을 선택하게 하고 죄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선택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죄의 모습이고 그 죄의 길을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 한국교회의 가슴 아픈 현실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2015년도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6월달에 이제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헌으로 통과된 사건이 있었고요 8월달에 더 슬픈 일이 있었어요 91세가 되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더 이상 뇌암인 흑색종이란 뇌암이 치료가 되지 않아서 이제는 병원에서 더 이상 못 고친다고 얘기했다 여러분들을 볼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 라는 그런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동성결혼으로 국가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장면들을 보금주의 기독군들이 바라보면서 슬펐는데 18살부터 교회 교사로 일을 했던 위대한 크리스찬 미국의 대통령의 직보다 교회학교의 교사 직분을 더 귀하게 여겼던 대통령이 암으로 죽어가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괴로워했지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를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까 대통령 중에서 매주 매주 400명 모이던 지미 카터 성경교실에 800명씩 전국에서 몰려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은 병원에서 더 이상 안됩니다 라고 판단했을 때에 이분은 성경공부를 쉬지를 안왔더라는 거예요 91세가 되어서도 병원에서 치료가 더 이상 안된다고 얘기했을 때에도 그는 성경공부를 쉬지 않고 자기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매주 매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그 일을 계속했다라는 것이지요 넉 달을 더하고 12월달이 되었을 때 다시 그분의 이야기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흑색종 뇌암이 병원에서 컨트롤을 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다시 조절할 수 있고 퍼지지 않을 수 있고 생명을 위협하지 않을 수 있고 지금 이제 95세가 다 되셨죠 벌써 지금까지 지금도 열심히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예전에 한국 성도님들이 교회 직분을 정말 귀하게 여겼거든요 교사를 귀하게 여기고 봉사를 귀하게 여기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 직분들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세계 최강대국 해계모니를 가진 국가의 대통령도 대통령의 직보다 교회 학교의 교사 직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왜 지금 한국교회가 교회 직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자세가 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희와 너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탈출하던 사람들은 약 1만 명 정도를 죽였다고 요세프스가 기록을 하고 있고 수십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궁질했던지 자녀들의 시체도 먹었던 상황이 그 상황이었어요 정말 비참한 상황이죠 제자들마저도 예를 들어서 성전에 아름다움을 찾아가던 그때에 주님은 그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거든요 21장에도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그 환란과 진노를 주님께서 예언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그 징벌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너희가 슬피 울며 기도하고 자녀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에게 적용해본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2000년 전에 그들은 환란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분명히 범죄했고 죄 없는 메시아를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당시에 유대인,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그 여인들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주었던 그 메시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또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우리와 우리 자신을 자녀들 위해 울어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2000년 전에 에루살렘의 그 엄청난 전쟁의 살륙보다 더 무서운 환란이 성경에 의하면 마지막 시대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환란이 언제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누가 23장의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말씀도 나와 있는데요 정말 산들을 대하여 명령하는 것 정말 나를 덮으라고 작은 산들을 대하여 외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환란이 심하고 재앙이 심하면 소망이 끊겼으면 그냥 차라리 산에 깔려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탄식을 사람들이 한다라고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어보아도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그런 장면들이 계시록에도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학사를 바라보거나 정치사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지나면서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모든 소망을 사실은 다 버렸지 않습니까 근대주의가 끝나게 된 것이지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정말 인류의 역사를 밝게 만들 수 없고 낙관을 만들 수 없고 오히려 이성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전쟁 무기가 극심해지고 더 대량 살상 무기가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서 후기 근대주의라는 그러한 사상이 새롭게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했거든 그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은 이런 큰 고난을 받는데 죄인인 인간 자체는 얼마나 큰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가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 예일대 정치학과 교수 중에 한 분이었던 룸멜이라는 교수님이 데모사이드라는 그런 단어를 만드셨어요 정치학 용어인데요 데모사이드 국가 권력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지난 100년 가운데서 국가 권력이 사람을 죽인 것은 약 1억 4천 8백만 명 정도가 됩니다 국가가 원래 근대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고 재산을 지켜주고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되는데 이 국가가 타락하게 되면 국민들을 학살하는 그 일을 국가 권력이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근대국가의 실패를 바라보고 목격했던 시들 이미 지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단순히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절교단이 가르치는 것처럼 중생신유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결제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제림의 날 그 마지막 순간에 어쩌면 가장 어두운 역사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봄에 죽었던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 호킹 박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해요? 예수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백 년 안에 지구를 떠나려는 거예요 백 년 안에 오염되고 연료는 자원은 고갈되어가고 있고 살만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행성을 찾아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030년 되면 AI, 인공지능이 인간의 평균 지능보다 높아진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2030년인데 불과 12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환경이 오염되고 자원은 고갈되고 인류의 미래는 알 수 없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 다가로 환란을 바라보는 주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당시 상황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려운 시대를 그들은 살아가고 있고 그 어려움들을 충분히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은 우리 어른 세대가 깨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라는 그런 메시지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말씀을 전달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서 전했던 초대교회 교회사를 바라보게 되면 67년경에 성령은 에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을 필라라는 도시로 집단으로 떠나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교회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순교하신 분들은 순교를 하고 남아있는 분은 남아있었겠지만 여전히 주님께서는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분명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피할 길을 내주시고 정말 환란당할 즈음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이 되는 거 내 자녀들이 정말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기준으로 자녀에게 가르쳐 주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 우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 무증한 부모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눈물이 없는 부모가 사실은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 중에 믿음의 왕이 히스기아 왕이 있는데요 히스기아 왕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와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왕이요 바벨론 사자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왕국의 보물 창구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통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자손 중에 몇몇은 환관으로 끌려가게 되고 보여준 모든 것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아가 믿음의 사람이죠 죽을 복에 걸려있다가도 기도해서 나왔던 사람이고 아수리의 사네레베 군대에 18만 5천명이 왔을 때에도 기도하면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 18만 5천명이 전멸당하게 했던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히스기아 왕인데 마지막 순간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와 내 시대에는 평안이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 내 시대에는 평안이 있고 국가가 안보가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무서운 세대의 이기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음 세대 어려움들을 예견하고 있거든요 내 때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우리는 말씀이 정말 다시금 그들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무정한 자가 아니라 눈물이 없는 자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않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눈물이 아니면 답이 없는 그런 세대라는 것이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임한다 주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모든 일을 창차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거든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내 말 무정해지지 않도록 내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대학생이 3%만 기독인이라고 하면 이미 통곡해야 돼요 대학교에 간 크리스찬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75%가 4년 안에 교회를 떠난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통곡해야 돼요 중학생 초등학생 내려가게 되면 2%로 내려가고 있는데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는 한국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통곡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은 아닐까 내가 쓴 뿌리를 돈을 벌기 위해서 자녀를 제대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양육하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예배를 등하시하도록 내가 가르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주님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죄가 다음 세대의 굴레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자녀가 그 죄의 파워를 이기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게 해달라고 그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우리가 분명히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비브리스 7장 25절 말씀인데 자기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를 돕는 것도 우리 힘과 능력과 지혜와 재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만 우리 자녀를 도울 수 있거든요 그분께 자녀를 맡기셔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맡기셔야 돼요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예배가 회복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달란트를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재정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헌신의 마음들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예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예울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길 구원을 얻는 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 성두의 권세를 얻는 모든 길 십자가에 싸운데 하나님 다시금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선 이 귀한 메시지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감사드려 하겠습니다 영상 잠깐 사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새 할 때마다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을 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또 아이를 저 아이 사진은요 샤를 샤이안 근데 한국 이름으로 하은입니다 저 아이가 3년 전에 심장 수술을 한 몽골 여자아인데 여러분이 볼 때 왼쪽이 그때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이고 오른쪽이 현재 사진입니다 저렇게 이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아웅 밋밋 이 아이는 지금 심장 수술을 위해서 신천 세브란스 병원 11월 12일 날 입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근데 전 가족이 아직 믿지 않고요 아빠는 마을에서 미얀마에서 자전거로 이렇게 사람을 실어 나르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아이의 누나가 이 아이의 누나가 식룡징 교회 유치원에 다니는데 신룡징 교회 근데 신룡징 교회는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심장 도와줘서 심장 치료 받았고 받은 아이가 세잉마웅링이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심장 치료를 받으면서 그 집에서 10년 전에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 치료 받는 이 남자의 누나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몽골에도 우리가 치료를 해줘서 온 가족이 그리고 마을이 전부다 예수 믿은 그런 마을도 있죠 이 사진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이 전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료해 준 그 아이 그리고 이번에 치료받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사랑나름 금식 헌금 드리는 것이 병에 걸린 아이를 치료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위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내일 하루도 우리 목사님 메시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김 목사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한동대 사역을 축복해 주옵소서 한동대학교를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꿈새 우리 3일간의 집회를 또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목사님의 메시지처럼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 수요예배 또 하나님의 메례가 있을 것입니다 통성으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간에에 다같이 기도해를 하며 내가 mostrar일 뿐 이것을 보기 위해 이 시간에 더군다를 수요예받아